이게 먼데이, 오늘 리뷰는 사우스 웨스트 에잇 텐카라 파카입니다. 나미 서파렛 텐카라 파카는 클래식 피싱 자켓으로 2017년 SS부터 소메탈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베스트로도 입을 수 있습니다. 입체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된 다수의 포켓, 그리고 포켓을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개폐 가능하도록 한 벨크로엔 탭 플랩 사양, 또한 메인이 되는 주머니에 세로 지퍼가 장착되어 측면에서도 손을 넣을 수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감은 전반 메쉬로 되어 있어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하며 포켓 타로드 홀더와 탈착 가능한 후드 등 실제 조행이나 실생활 속 어떤 조건에서도 입으실 수 있는 기능성 자켓입니다. 저는 가장 큰 사이즈인 L사이즈 입었는데 어깨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. 키 180 이상 되시는 분들이나 105 이상 입으시는 분들은 안 맞을 것 같구요. L사이즈가 한국 사이즈로 마른 100정도 되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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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